유가와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40년 만에 물가급 등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연방 차원의 지원이 겉돌자 각 주정부와 주의회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5월 초 현재 7개 주는 주민들에게 1회에 한해 현금 지원을 보내기로 확정해 시행에 착수하고 있으며 8개 주는 법안 계류 중으로 모두 15개 주에 달하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 임박한 주는 동북부 메인주로 주민 1인당 850달러나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인주는 이미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을 통해 연소득 개인 10만, 부부 20만 달러 이하인 주민 85만 8천 명에게 1인당 850달러씩 6월까지 계좌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이달 말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씩 8월 말에서 9월 15일 사이에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를 보냅니다. 아직 법안이 승인된 건 아니지만 펜실베니아는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1,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일회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톰 울프 주지사 제안에 따르면 연 가구 소득 5만 달러 이하면 가구당 2,000달러를 지급하고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가정에는 1,5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재산세 리베이트를 추진 중인데 확정될 경우 뉴욕시에서는 가구당 평균 425달러, 외곽에서는 970달러를 리펀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가급 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차량 한 대당 400달러, 두 대까지 800달러를 지원하는 주지사 제안과 여기에 200달러를 추가하는 의회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휘발유세 갤런당 26센트를 1년간 면세하고 그로서리세 2.5%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급 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성인 1인당 100달러, 부양자녀 1인당 100달러 등 최소 200달러 가스카드 제공안과 가구당 360달러 지원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유 회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지적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가, 물가급 등에 따른 생활고 긴급 지원책들이 각 주별, 연방 차원에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